한국국토정보공사 70년의 기다림을 외쳐라 자 가자 오늘 다같이 동일을 노래하러 가자 이제는 우리가 노력할 차례인가 봐 아 다같이 소리쳐 만세라고 또 막 봤음 만세를 참가선이 씌어진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이뤄진 이유는 바로 저기 소상들이 만든 가짜 돌리자만 같은 한 핀 조기말이 다르다는 것에 난 소름이 돋아 가끔 땀목통에 기록해 멀지 않는데 원래 안아왔던 것이 다시 안아왔는데 70년 전 역사 행복했던 그때 그날처럼 다같이 외쳤던 3.1절 3.1운동 만세 이제는 우리가 노력할 차례인가 봐 아 다같이 소리쳐 만세라고 또 막 봤음 만세 함께 불러요 또 막 봤음 꿈꾸다 보면 이뤄질 거야 아하요 안아와던 것 같아요 남북통일 꿈꾸다 보면 이뤄질 거야 아아 아아 아아아하 아아, 나화로 돌아다노면 아아, 나화로 돌아다노면 아아, 통일해요. 통일한다면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